예 안녕하십니까 더노펠트입니다. 최근에 책을 한 10여권 정도 읽으면서 좀 이런 노화 이쪽으로 좀 관심이 갑자기 가서 제목은 이제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 싱클레어 박사가 이제 쓴 책인데 좀 실망되는 부분도 많이 나와요. 이분이 좀 너무 모르고 얘기한다 이런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뭐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항상 그러지만 이제 제가 글을 이제 읽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이해를 바라고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DNA 손상으로 생기는 유전적 불안전성. 나이가 들면 들수록 DNA 손상이 더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염색체를 보호하는 끝부분인 텔러미어의 마모.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 드릴 부분인데 염색체라는 것이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복제를 하는데 거듭하면 할수록 그 끝부분 마치 그 신발끈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부분처럼 생긴 것이 점점점점점점 짧아져서 더 이상 이렇게 복사를 못할 때 텔러미어는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유전자가 커지고 꺼질지를 조절하는 후성 유전체의 변화. 단백질 향상성이라는 단백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능력의 상실. 대사변화로 생기는 영양소 감지 능력의 혼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 자 미토콘드리아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꼬리가 짧아지는 건강한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좀비같은 노화세포의 축적. 줄기세포의 소진. 세포 내 의사소통의 변형과 염증 분자의 생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어떤 데미지 충격이 쌓이면서 어떤 예를 들면 화공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가속화가 된다.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동의하기 시작했다. 이 증표들에 대해 대응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노화를 늦추면 질병 또한 저지할 수 있다. 질병을 저지하면 죽음을 늦출 수 있다. 신클레어 박사는 노화라는 것이 질병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말도 안된다 이랬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쏙쏙 나오고 있다 해서 좀 전에 텔로미어라는 것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엑스자같이 모양이 생겼는데 이것이 분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끝부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꺼멓게 칠하는 게 나중에 더 이상 짧아질 게 없으면 마모될 게 없으면 이 세포는 죽는다 해서 나온 얘기인데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에서 더 이상 헤엄칠 수 없는 꼬리가 없어져서 그런 얘기를 이분이 주장하고 계시죠.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수 유전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 특정한 유형의 운동, 간헐적 단식, 저단백질 식단, 고온과 저온 노출 등이 그렇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나오네요. 운동. 이제 이제 이 운동 왜 특정한 유형의 운동이라 그랬냐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젖산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게 피로물질이고 몸에 쌓이면 안 좋다는데 이 물질이 나왔을 때 몸에서 또 상승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일명이 제가 아까 텔로미어라는 것인데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간헐적 단식. 이거 그냥 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간헐적 단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게 먹는 거. 적게 드셔야 돼. 적게. 소식. 저단백질 식단. 많이 나온 얘기니까요. 고온과 저온 노출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추위에 노출될수록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다 그래갖고 이게 이에 관해서는 사정에서 논의한다는데 거기서 더 설명드리고 하고 이런 내용이 하고요. 호르메시스는 전반적으로 생물에 좋다. 그 어떤 지속적인 손상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을 때면 더 그렇다. 호르메시스가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좋다. 그리고 사실 단순히 좋은 차원을 넘어선다. 장수 유전자들이 활성화할 때 생기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몸 방어체계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숨지기고 보존하고 좀 더 오래 생존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스 아까 이게 저산도 스트레스 일종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인데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운동선수들 상당히 단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운동은 또 건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조건화해서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더 힘들다. 라면 먹고 운동을 했네 이런 분도 계신데 그런 몸이 이제 견디기 힘들다 이거죠. 이런 접근법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호르메시스 모방군자다. 아무런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모미방어체계를 켤 수 있는 약물이 현재 최소한 두 종류 시장에 나와 있고 자 여러분 두 종류 시장에 나와 있는데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개발 중인 약물도 있다. 국방부의 장난절을 거는 것과 좀 비슷하다. 군대와 공병대가 출동하지만 전쟁 같은 것은 없다. 이런 방법으로서 우리 알약 한 알로 운동과 간을 째다시 혜택을 모방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생명이 적게는 5%에서 여기서 읽어보니까 20%까지 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이 여러 증명자료가 나옵니다. 아 제가 책을 여러 권 읽었다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목이 뭐였죠. 노아의 종말이라는 그 책하고 이 책도 이제 저는 책을 이렇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미래 보고서 여기서 이제 박영숙이라는 분의 유튜브도 제가 좀 어떤 분의 권유로 인해서 보게 했는데 UN과 연관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아젠다21하고 같아요. 미래의 날짜가 이렇게 적힌 것을 보면 상당히 의도된 것이 보인다. 포스트코리아나 위대한 리셋이 필요한 시대 리셋은 리셋이 왜 필요할까요? 리셋 이거 제가 도메스틱이라는 영화 한번 여러분들 도메스틱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처음부터 이제 검은 블랙햄트레일이라는 것을 하늘에다가 독극물을 살펴갖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리셋이 나와요. 리셋 리셋 이게 참 그 이집트의 신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세트라는 근데 왜 새로운 세상에 이런 그 뭐 그 아젠다를 둘까 요건 이제 뭐 어차피 같은 말 반복댁거트까지 읽으면서 역사상 인류는 여러가지 위험에 직면해 왔고 요기에서 벌써 의도를 또 끌어내는 거죠. 문제발응 해결을 그것을 극복해 왔다. 보세요. 문제발응 해결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세계보험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지를 줄여 코비드 나인틴 즉 코비드 나인틴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더 널리 쓰고 있어 이 책에서는 코로나19를 통칭한다 예기치 못한 불총객이 찾아왔다 찾아왔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박쥐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그 실체가 되게 모호하죠. 그러나 정말 예기치 못한 불총객이었을까 역사를 들어보면 시대마다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인류를 고통으로 과거에도 흑사병인의 몸에 있었는데 그 실체를 보면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정말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고 있었던 HIV가 있다 에이지가 있다 기타 홍역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마인드 일명 이제 마인드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재판을 5년 6년 아주 수년 동안 거치면서 홍역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홍역을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거까지 전부 연계가 되고요. 의료 거대 카르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UN 보고서 여기 아젠다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제가 뭐 우주의 허와 실 뭐 실은 진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고착화가 된다는 말이죠. 고착화 고착화 이게 그냥 사실로써 받아들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 거짓말이 통하게 되면 달의 베스트 캠프를 건설하려는 미 한국 우주군 나사의 계획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그러는데 로우 얼스 오빛이라 그래서 지구 저개도 지구 저개도 이상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로우 얼스 오빛 여기를 올라간 적이 없다고 나사에서 얘기를 해요. 우주인들이 그렇다면 우주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너무 쉽게라도 밝혀진다. 나사는 화성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거 이제 화성 얘기 자꾸 많이 할 건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 얘기를 계산한다는 거는 왜냐 이게 참 여러분들 뭐 특히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를 만드는 앨런 머스크 이 사람들이 과거부터 이제 아까처럼 아젠다를 수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주 프로그램도 그 일종의 하나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새로운 달기지 캠프를 건설하는 중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림슨 이라는 우주인 살해당했죠. 아폴로 11호를 울리기 위해서 두 빌딩 사이에서 무선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 간섭 이 로켓 때문에 서로 통화를 못했다. 무선을 근데 어떻게 달에서 통화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살해당하겠다고 보는데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으면 안되는데 이런 사람이 우주의 첫발을 디딘 1969년 정말 갔을까요? 아폴로 11호의 영광을 재현하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다. 11 숫자를 잘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신과 함께 한다는 기호가 있는데 그것을 L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L2분이라고 하지만 우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아르테미우스 스케일 목표 자체가 아폴로 와 다르다. 달계도 우주정거장 건설과 화물우소 서비스를 비롯해 달을 다방면으로 탐사하는 것 저도 이게 사실이길 바라지만 거짓말을 계속 고착화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운속이 때려박는다는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젠다를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인류의 우주생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다 그냥 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주생활은 레고의 창시자라 그러잖아요 레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는 판타시 팬시라 그래요 상상 이라고 달의 베이스 캠프를 건설하려는 미 한국우주국의 계획은 더이상 공상과학 소속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겠죠 자꾸 화면이라든가 TV라든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은 보여주는데 본인이 간 적이 있냐 본인이 여러분들이 우주에 간 적이 있어요 없죠 남이 갔다 그러는데 그것은 속임수가 상당히 동반됩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달기지 캠프를 건설하는 중이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아폴로 쌍둥이 누이 이름을 따왔다 이런식으로 전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컬트 이런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아폴로 11호가 첫발을 뒤져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24일이라고 칩시다 24일 날 아폴로 인류가 달에 도착했다 달은 달은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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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런 딱딱한 돌이 아니고요 달은 돌이 아니고 플라즈마 다 어떤 물체가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중육이 지구 6분의 1에 불과하다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류는 달창류에 집착하는 걸까 달탐사는 인류의 화성정복을 위한 연속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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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보면 바로 이런것이 그레일 리셋 이 사람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것을 이런 책을 쓴 사람은 소가 넘어가서 이런 책을 썼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한번 좀 실체를 알면 아까전에 로우월스어빗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대기권은 거기에 올라가려면 방사성이 너무 세서 방사선 이 방사선을 막기 위해서는 차폐벽이 7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여러분들 차폐벽이 7미터가 있는 로켓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상식을 한번 가져보셔라 한번 이게 또 뭐라고 썼나요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그들은 문명이 발전한 사회라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필수과 생필품으로 살 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늘날 부패적인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코로나라고 코로나라고 이제 몰고 가는 거지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 너 니네 문 열지 마 당연히 소득의 자본주의사에서 안 이뤄지고 특정 일자리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점점 힘들어진다 이거죠 재난지원금 자꾸 정부에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아울러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사회지위나 공산주의에서 가장 잘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고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경고 전세계 시민들은 현재 각국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지켜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도자에 대한 평판과 신뢰도가 판약에 달라질 것이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는 지조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성공 혹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지도자는 잘못된 선택과 접근 방식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그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이제는 과학을 중시하고 의료지식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가 왔다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뭐 이런 빅 파르마 카르텔을 거머쥔 사람들은 이런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마저 악마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천사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우치가 하는 행동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고도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디어들은요 조종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의무론이라고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래도 책을 많이 읽어보고 많은 소식을 접해봐도 이 사람들 너무 고의적으로 거짓말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홍역 바이러스는 없다는 것이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스테판 랑카라든가 유명한 지금 의무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의학 박사들 의사들 얘기들도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한쪽 말만 듣지 마라 너무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혼란에 빠진 피아니스트 이거는 이제 책을 또 바꾼 것 같아요 50년 동안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체는 후성 유전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나는 나비의 별레인 인간이 될 수 없지만 탈바꿈 때 일어나는 후성 유전 표현의 변화를 통해 나비가 될 수 있다 유전적 표현이 유전체는 결코 바뀌지 않지만 그렇다 마찬가지로 대대로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이던 양가 집안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금발과 파란 눈을 가질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전한 설치류 아구티 쌍둥이는 임신기의 후성 유전체가 엽산 비타민 B12 콩에서 추출한 제니스테인 독소인 비스페놀A 같은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얼마나 활성화를 띠느냐에 따라 털 색깔이 갈색이나 황금색을 띠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캡쳐를 했을까요 명백히 들어간다 DNA는 여전히 대체로 거의 같지만 흡연자는 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흡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환경적으로 흡연에 의해서 아까 전에 텔로미어가 손상을 입는 DNA는 여전히 대체로 거의 같지만 흡연자는 눈 밑이 더 처지고 양쪽 뺨이 더 늘어지고 눈가에 입가에 주름이 더 많다 나이는 똑같은데 분명히 더 빨리 늙고 있다 담배표도 나는 멀쩡해 하라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가뜩이나 환경이 점점점 우리를 해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또 해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다 일란사 쌍둥이 연구를 유전자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10에서 25% 라고 본다 어느 모로 보나 놀라울만치 낮은 비율이다 즉 우리 DNA는 우리 운명이 아니다 이제 당신이 음악에 있다고 상상하자 피아노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1999년 나는 MIT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하버드 의대를 자리로 옮겼다 그곳 교수로 임용되어 노화를 연구하는 새 삶을 꾸렸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새로운 의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나는 당분을 나는 당분을 적게 먹인 효모 세포가 더 오래 살 뿐 아니라 여러분들 효소 효모 핵산 이것이 생명과 직열되는 거예요 그런 효모의 R-DNA가 유달리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나는 ERC 축적 파국 수준으로 맑아지는 DNA 끊임 폭발 불임 사망이 현저히 늦추어졌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 몸의 대사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많이 말씀드린 건데 실리카 그것이 칼슘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된다 그것을 뼈로 전달해주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이 좀 전에 말씀 실리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노화의 정보 우리 DNA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우리 염색체는 46개는 각각은 세포 DNA를 복제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끊긴다 제가 아까 전에 텔로미아 말씀드렸죠 하루 전체로 따지면 우리 몸에서 2조번 넘게 끊기는 셈이다 여기서 잠깐만 세포가 죽으면 우리 몸에서 엑소조미라고 그럴까 하여튼 우리 몸을 청소하는 청소보들이 있어요 그걸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제 때만 끊기는 것이 아니다 자연 방사선 환경의 화학물질 병원에서 X선 촬영과 CT 촬영에도 끊긴다 그래서 몸을 검사한다 뭐한다 자꾸 CT 촬영하는 것도 방사선 피폭량이 있기 때문에 안 좋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DNA를 수선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원시생물치고 오늘날 이 생성에 사는 모든 생물의 조상에게서 DNA 손상을 감지하고 세포 성장을 늦추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DNA 수선 쪽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과정이 진화하는 이유다 나는 그 과정을 생존회로라고 부른다 효모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효모가 예를 들면 맥주 효모를 먹었는데 머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대사에 직감전적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증거가 계속 쌓여왔다 2003년 캐나다 오타나마 대학의 마이클 맥보나는 생쥐 배아를 조작해서 13 요소 7가지 중 하나인 SIRT1 단백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며 배아가 발생 과정의 마지막 14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생쥐 임신기간 중 약 3분의 2가 사라졌다 연구진은 이런 내용이 쭉 있고요 쥐를 실험으로 노화 역전의 시대가 온다 이거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나이를 판단할 때 생긴 모습을 갖고 판단을 하는데 주름이 개선이 된다든가 사라진다든가 처진 얼굴이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더 어리게 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수분 그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까 전에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는 것을 그렇다고 무조건 텔로미어 길이가 길다고 해서 오래 산다 이건 아니에요 쥐새끼가 기껏 살아야 1년 2년인데 이 쥐의 텔로미어는 인간이 그것보다 더 길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른 속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인간도 쥐새끼처럼 그렇게 텔로미어가 빨리 달아버리면 빨리 죽겠죠 텍사스 대학교 교수 벤저민 러바인은 규칙적인 운동이 일종의 측무다라고 말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이를 닦는 일처럼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제가 HGH 프로그램 휴먼 그룹 호르몬이라고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소식과 더불어 그것도 약간 1일의식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운동을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근손실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나이가 40이 넘게 되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유산소 다이어트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년이라든가 이렇게 나이가 30, 40대 후반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운동 근력운동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끝난 후에는 이제 그 애플사이더베네가 라고 그래그래서 애플사이더베네가하고 뭐 타타르 이것을 물에 타서 마시면은 상당히 이제 HGH 휴먼 그룹 호르몬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영상은 제가 예전에 몇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옳다고 믿는다 채권에 가는 것이 이를 닦는 것만큼 쉽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할 것이다 아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연구실에서 한 실험은 그것을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제 운동 없이도 이렇게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나 하는데 그 약물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나올 겁니다 다시 이제 세계 미래 보고서 책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읽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시대의 여행 트렌드를 SAFETY를 선정했다 가장 안전인식이 여행 트렌드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S는 가까운 거리 여행을 뜻한다 일례로 경기도 양평구는 지난 3월 두물머리와 세미원 등을 찾는 광각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지역에 당일치 여행을 징기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는 야외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SAFETY가 무슨 약자인지 이제 쭉 나왔는데 전파되는 간염병 전문가들은 비마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틀린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비마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게 공기전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이 공기전염이 일어났나 이게 에어본 바이러스라고 그러든요 검색해서 있나 없나 에릭 비앙카라고 그 좀 아주 악마 같은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죠 지카 바이러스가 이 에어본 바이러스가 될 때 전 인구의 80%에서 90% 다 씹쓸 수 있다 박수를 치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인류가 사라지는 걸 좋아하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참 이런 거짓말을 책에다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데 인공지능 로봇의 활약 일자리 잃는 인간 이게 지금 너무나도 웃긴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란 판에 이 인공지능을 수리하고 개발하고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일례를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해를 봤는데 어떤 버스운전기사가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 차를 타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였는데 지가 일자리를 잃어 이런 식으로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사고의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를 본다 이거죠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기존의 자동차 정비소 다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뭐를 하는 거야 타이어 하나 갈아줄까 점점 자꾸 편의가 갖고 오는 그런 흑막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로봇으로 대응이 된다는 게 잉여인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잉여인간 제가 쓴 책 중에 최근에 썼습니다 이제 문자 옴니버스 식으로 해서 여러 섹션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몰살이라는 거를 한번 몰살을 보시면 이거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또 뭔가요 수백 년 전 이 체계를 확립할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대체로 오늘날까지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으로 한 질병을 진행 중단 신탁해서 다른 질병으로 죽을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백신을 1차 맞아라 2차 맞아라 3차 맞아라 4차 맞아라 5차 맞아라 6차 맞아라 계속 갈 거란 말이죠 제가 맞지 말라는 얘기 문을 한 게 아니고 끝도 없이 맞다 보면 러시안 룰렛이라고 총알이 8연발 총일 때 총알이 한 발 들었을 때 두 발 들었을 때 세 발 들었을 때 일곱 발 들었을 때 확률은 점점점점점점 높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읽어보면 이런 의료기관에서 치료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치료 자체가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있다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보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데 비타민, 미네랄, 핵산, 효소 아주 그냥 기본적인 단위에서 시작을 해야지 서양학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나는 그 이유도 알고 있었다 단병기는 벤조피렌이라는 화학물질에 들어있는데 벤제피렌은 DNA 구아닌에 결합해 이중나사선을 끊어지게 함으로써 도룬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수성 과정 또한 암세포의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성 유전적 변동과 대사 변화를 야기한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대사 변화로 암이 생기는 과정을 노화 중 노화 종량 발생이라고 한다 단병기에 단연간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유전적 후성 유전적 변화의 조합은 폐암에 걸릴 가능성을 약 5배 증가시킨다 엄청난 증가율이다 그리고 때문에 또 집안이 거덜날 정도로 비싼 암치료기 때문에 세계대다수 국가는 금연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또 대다수 국가는 담배가업에 건강경금을 줬고 종양과 검게 변화 폐에 가득한 뭐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쿠바에서 정갈의 꼬리 도구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도 그 회사를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이 있다던가 암이라는 것을 점점점점 사람들에게 늘리는데 잘못된 치료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무효한 것은 법으로 얼마든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 의료업계에서는 저 새끼 지금 의료행위하고 있네 야 빨리 법으로 처벌을 해 그러니까 뭐 아주 명의들이 다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 카르텔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을 죽이게끔 하는 그 시스템에 갇히게 하는데 참 똑똑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냐 얼마 전에도 이제 역류성 10도염에 걸린 분한테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죠 한번 책을 여러 권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역류성 10도염 걸렸을 때는 애플사이더 베네가 사과식초를 드시면 사라진다 그분이 마시자마자 사라졌대요 제가 카톡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법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화학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한다던가 그리고 제가 적포도주를 활용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발효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 암에 대항하는 이런 것들 닥터 세비의 자료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는데 종양은 독국물을 모아 놓은 백인데 그 백을 풀 수 있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 안에 들어있는 종양 안에 들어있는 독국물이 또 퍼지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그것을 또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라고 이제 뭐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국은 너무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전파할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임을 나는 인정한다 다양한 사망 원인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의학적 조치들이 세계를 확립하고 바로 그 견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체계는 주로 노아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아주 체험까지도 우리가 손에 든 것은 기껏해야 노아의 징표 목록뿐 아니라 노아의 정보 이론이 상황을 전면제로 바꿀 수 있다 그 징표들을 의학적 조치 지침으로 삼는 방식이 잘못된 점은 전혀 없다 그런 방식은 각각의 징표에 대처함으로써 사람들이 삶의 긍정적인 영화를 텔로미어 단축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는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단백질 항상성을 유지하고 영양소 감지의 혼란을 막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억제하고 노세를 중단시키고 줄기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조치들은 그 불가피한 일을 지연시킬 방안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전 세계의 학생, 박사, 후 연구원, 가엘과 함께 이 각각의 징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에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제가 이거를 캡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며 늙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쭉 하고 있네요 적게 먹어라 이거는 제가 개런티를 할게요 적게 먹으면 일단 생명이 늘어난다 저도 지금 반면 교사를 삼고 있는데 한동안은 진짜 뭐 식도라고 할까라 그럴까 맛있다라고 하는데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먹으면서 체중 푸른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는 지금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HGH 프로그램도 다시 하고 뱃살이 많이 주니까 옷들도 이제 다 맞고 그러는데 25년 동안 노화 연구를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그것은 적게 먹을 아이다 물론 이 말은 결코 혁신적인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트부터 의사들은 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다 기독교 수도사 에바그린 폰티쿠스가 사색에 조언했듯이 폭식이라는 치명적인 죄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금융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영양식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더 나은 여생을 살기는커녕 더 오래 사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절식 단식이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 대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몸을 결핍상태로 두는 것 그래서 분명히 건강과 이번에 또 이제 뭐 노벨상 탄 사람들이 3일 동안 사람이 금식을 했을 때 세포가 재생된다라는 걸 밝혀갖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드시면 그리고 금식을 하시고 하시면 너무 좋다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 나 이거 안 믿어 뭐 나는 많이 먹을까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오히려 그렇게 사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활성산소 발생을 덜 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을 보면 이제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제 화학 물질로 범벅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먹어서 몸도 이제 뭐 활성산소를 생성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소화하는 데다 다 허비하면 안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넘베원이 이제 적게 먹어라 초기에 먹이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쥐 암컷이 풍족하게 먹은 암컷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쥐 실험으로도 밝혀진 것이고요 1945년 지금은 유명한 인물이 된 클라이브 맥케이 라는 코넬리 대학교 교수는 그 증거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했고 그는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 사실상 미분자의 마분지 20% 섞인 먹이를 준 생지가 일반적인 먹이를 먹인 생지보다 상당히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만큼 소화를 천천히 시키는 것도 그 뒤로 80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샘물에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 그 뒤로 열량의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백 건의 생쥐 연구로가 주로 수컷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령 제한은 효모에게도 효과가 있다 나는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포도당을 덜 먹인 효모는 돌에 살았고 DNA가 유달리 압축되어 있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ERC 염색체의 원형 RDNA 축적인 폭발 불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효소, 효모 이것 좀 잘 한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가 개인적인 일화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은 맞다 그런데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장기적인 혜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있다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붉은 원숭이 최대 수명은 40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열량 제한 식단을 지키며 산 20마리 중에서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다 사람으로 치면 120세에 해당한다 그 나이에 다다르기 위해 열량 제한 식단을 굳이 평생 유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년때부터 열량을 30%씩 줄인 식사를 하기 시작한 원숭이 중에서도 그 나이에 도달한 개체들이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60에서 65세인 19개월 된 생지 역시 열량 제한을 시작하면서 수명이 늘었다 모든 연구에서 적게 먹은 군이 상당히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이게 나왔다 이겁니다 땀을 흘려라 제가 아까 전에 HGH 휴먼 그룹 호르몬에서도 단순히 뭐 적게 먹으라 뿐만 아니고 운동을 하면 저는 지금 하루에 30분을 런닝머신에서 뛰고 있습니다 땀이 쪽 빠지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만든 텔러미어 그 빌 앤드류스 박사가 만든 거를 제가 착안을 했어요 그 레서필을 제가 어떻게 구해갖고 그 사람이 넣은 것들과 그 사람이 넣지 않은 뭐 예를 들면 뭐 큐엔자임, 큐텐이라든가 기타 뭐 브로콜리에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좀 특화한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30분을 띄웠다 젖산이 발산이 돼갖고 피로물질이 쌓였다 했을 때 그거를 쫙 짜서 먹는데 상당히 좋죠 최근에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살이 가고 저는 이제 목이 접히고 이런 적이 원래는 제가 얼굴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몸은 큰데 얼굴은 작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이는데 살까지 이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광대가 도드라지게 살짝 이렇게 보이는 하여튼 엄청 좋습니다 이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텔로미어를 먹게 된다 그러면 이제 텔로미어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말한 거고 그 끼리를 그 텔로미어의 그 꼬리를 그 X처럼 생긴 그 끝부분을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수세기 전부터 운동이 활력 충전 처방으로 권장되어 온 이유가 하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지어 많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영국 의사 윌리엄 화비가 복잡하게 얽은 현관들을 통해 피가 온몸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로 거의 400년 동안 의사들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피가 순환을 더 빨리 돌면서 혈관의 사인 찌꺼기를 씻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동으로 혈액 흐름이 개선되는 것은 맞다 폐하 심장이 더 건강해지는 것도 맞다 근육이 더 굵어지고 힘 세지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사실상 그런 개선들이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훨씬 더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다 그 일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다 운동 습관이 저마다 다른 성인 수천명 혈구에 있는 텔로미어를 조사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운동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다 제가 아까 전에 쥐새끼가 인간의 텔로미어보다 더 길지만 빨리 죽는다고 했는데 그 다는 속도가 다르라는 거예요 쥐들은 그냥 삽시간에 사라져요 텔로미어 꼬리가 그러나 인간은 다르는 거예요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더 빨리 안 단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의 지원을 받아 2017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 더 많이 적어도 일주일에 5일씩 3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 제가 아까 전에 30분씩 뛴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일주일 동안 저는 뛰고 있는데 정말 달라집니다 몸이 한번 해보세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을 하면 최대 심박동수가 70에서 85%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연구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몸이 노화를 방어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여기서 이제 저산소증 고탄산 혈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장기간 썼을 때도 이런 좀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산소가 발생되는 패드를 붙인다던가 여러가지 머리를 쓰십시오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있습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택배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마스크 끼고 계속 뛰어다니는데 이산화탄소를 계속 들이켰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탄산 혈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모든 장수 유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한가지 확실하다 운동할 때 활성을 뛰는 장수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텔로미오의 연장 세포의 산소를 전달하는 세모세혈관 형성 산소를 태워 화학에너지를 생산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강화 같은 운동이 건강 혜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신체활동이 약해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 운동이 유도한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받는 유전자들이 그런 활동을 젊을 때의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 운동은 그 유전자들이 켬으로써 세포 수준의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든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하도 안전만 있고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걸어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강도 운동을 30분 동안 해주고 저야 제가 스스로 C60 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 혼자 먹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없으니까 애플사이더 베네가 그거 하고 뭐 타타르 크림 오브 타타르죠 거기에 칼륨이 많아요 칼슘이 아닙니다 칼륨 티스푼 반에 반 정도 해가지고 넣어갖고 물에다 500ml에 애플사이더 베네가 한 티스푼으로 반 그리고 타타르 크림 오브 타타르 해서 칼륨을 섞어서 드시면은 아마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이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세상에는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아주 많다 먼저 담배를 생각해보라 흡연자 매일 몸에 집어넣는 수천 종류의 치명적인 화학물질 혼합물부터 후성 유전체를 해치는 한법적인 물품 그리고 그리 많지 않다 흡연자가 더 빨리 늙는 이유가 하나 있다 정말로 더 빨리 늙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DNA 수선 요원들을 계속 가로시키는 결과를 빚어내므로서 DNA를 손상시키고 그 때문에 나타나는 후성 유전형 아니 제가 지금 뭐 도움을 좀 어떻게 이런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또 어떤 한 여성분을 이제 돕게 됐는데 헤비 스모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좀 담배를 좀 끊기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도와주면 뭐하냐 이거죠 겉에서 발라 갖고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이제 몸 신체에 비하면 일부분일 때 그래서 이제 좋은 분들은 오래 사시고 건강하고 젊게 사셔야 되고 이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또 주변에서도 놀라죠 성형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젊어지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공전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나 자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쭉 나오고 하여튼 흡연이 좋지 않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또 박영숙이라는 분 아까 전에 뭐 코로나 해갖고 사퇴해갖고 또 쓴 채 2030호 2050호 나왔는데 아이고 이게 내가 기가 차갖고 아마 찍었을 텐데 그런 이유로 전 세계는 초자연결 사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30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졌고 5월 중순까지 30만명을 죽음에 이르겠다 했는데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제가 그냥 이것을 넘어갈게요 제가 세상에는 세 가지인데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통계가 정말 거짓말이 아닐지라는 것은 엄청난 자료가 필요해요 아이고 참 이게 좀 한숨이 나와서 그냥 제가 올려봤는데 이것도 기가 차갖고 제가 찍었나 본데 그리고 우리는 대기구성 진량 궤도를 도는 별의 종류, 거리 등을 연구함으로써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는 공상과학 소설을 배경으로 적합한 모든 종류의 놀라운 행성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물론 물로 이루어진 세계에 짙은 어둠으로 덮인 행성 엄청나게 뜨거운 행성 등이 그렇다 이 모든 행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전에 달, 제가 플라즈마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그 실체를 보셔라 기후위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성과는 궁극적으로 지금 기후 얘기 들었는데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린 클라메인 체인지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CO2를 줄이면요 나무가 다 죽어요 이 세상에 CO2를 없애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산소를 없애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무들은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뭐 마시고 살아요? CO2가 없는데? 이산화탄소를 마셔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라고 그럴까? 하지만 아버지는 생주와 사람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게 싱클레어 박사 아버지예요 처음에는 나를 비롯해서 어떠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난들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N, M, N을 복용하기 시작한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많이 달라졌다 저도 지금 이걸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N, M, N이라는 이 아래를 읽으면서 너무 흥분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어 아버지는 피곤한 느낌이 줄었다고 아버지가 연세가 엄청 많으시죠? 80, 90세인가 그러는데 막 뛰고 그러더라고요 빨리는 못 뛰지만 아프고 쑤시는 곳이 줄어들었고 정신이 덜 맑아졌다고 했다 친구들보다 더 잘 걸어 친구들은 자신들이 늙은 기분이 든다고 불평하곤 해 등산할 때 더 이상 날 못 따라와 난 이제 늙었다는 기분이 안 들어 아프고 쑤시는 곳도 없어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훨씬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해 의사는 아버지의 긴 간효소 수치가 20년 동안 비정상적이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뒤 아버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아주 미묘하긴 한데 뭔가 달라졌음을 눈치챘다 뭔가 달라졌는지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웃과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임종안들을 결코 보지 못했던 웃음이 아버지 얼굴에 퍼져 있었다 요즘 아버지는 10대 청소년처럼 돌아다닌다 호주 대륙 동남쪽 태즈매니아 섬에서 가장 높은 산봉오리까지 바람과 눈을 뚫고 60일 동안 등산을 했다 오지숲을 삼른바이크로 횡단했다 미국 서부의 오지 폭포들을 탐사했다 독일 북부의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약을 먹고 나서 저도 지금 먹고 있지만 좋더라고요 그 뒤로도 수백 년 동안 의사들을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다는 개념에 반발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 환자가 사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감염은 이제 수술실에 의료진이 가장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가 되었다 수술 전에 손을 씻기만 해도 환자가 생존할 확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렇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이해하자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빈으로 해결했다 백신이라는 개념도 대사수의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좀 다른 얘기인데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인데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했기 때문에 우두 종교에서 짜낸 액체를 아까 소에서 나온 거하고 인간에서 나온 거하고 전혀 다를 찌었네 그걸 동일선상에서 보고 지금 무슨 그래서 이 사람이 싱클레어 박사가 글쎄 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실수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너무 좀 이런 백신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백신이 그렇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헬스케어와 보건과 백신을 통해서 인구의 10%를 줄이겠다는 테드 강연장에서 빌게치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겠다 이런 사람 책을 또 아이고 참 뭐 이제 효소 얘기하고 있고요 유전자 가장 좋은 지금 뭐 한 시간 가까이 찍고 있으니까 좀 빨리 넘겨볼까요 천연두가 다시 세상에 했고 하루에 세계 최초 유전자 변형 아기가 탄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고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가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접근 받았다 그러나 세계에서 의료세계 중 좀 나아온 것 중 하나 미국에서만 해마다 암환자 중 약 5%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얼마 전에도 저 혈액암이 아닌데 오진했다 그래갖고 방사선에서 부인이 죽었다고 해갖고 뭐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암환자 중 약 5% 즉 8만 6천 5백 명이 잘못된 진단 암진단에 잘못된 이것은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 곤도 마코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의사에게 살해다 가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유사암이라고 있어요 유사암 암일 거 같아 근데 암이 아니야 그래갖고 죽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 폐렴 때문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그 영가가 주저 마리 그리핀은 이렇게 설명한다 매우 놀랍게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노인치 유아 백신 접종의 보호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백신에 대한 효능 이런 것을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맞으려면 맞으셔라 제 생각에는 이분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또 우리는 현재 쓰고 있는 엄청난 사건과 비용을 들여 닭 수정량 수백만 개의 병원체를 감염시키는 놀라운 만치 구태연의 한 방식에 대한 이번에 미국에서 수입한 계란도 자꾸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서 왔다는 게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방식에 대신 사람 세포, 모기 세포, 세균의 백신을 빠르게 배행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보스턴의 한 연구 집단 에볼라와 비슷한 질병인 라사열의 백신을 고작 4개월 사이에 약 100만 달러의 비용만으로 동물실험 단계까지 개발할 수 있었다 통상적인 과정에 비해 여러 해의 기간과 수백만 달러를 절감했다 경이롭지 않은가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뭐 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독감 백신은 어느 해에는 접종자 중 3분의 1도 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럴까요? 글쎄 뭐 저는 생각이 다르니까 이분하고는 인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경고 인류 역사 첫 수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 인구가 느리게 증가했다는 거의 멸종할 뻔한 적도 최소 한 차례 있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생각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조상들은 생물학적으로 가능이자 일찍부터 번식을 했으며 뭐 이런 얘기했고 세계 5억 명이 잃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니까 세계 인구가 5억 명이 잃은 것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재발견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약이 소비했다 뭐 하여튼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빌게이츠와 목소리를 좀 같이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네요 150 살고 싶다 더 이상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얘기하면요 오래 살아서 뭐해 빨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말 하는 분 있는데 그런 분은 저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있어도 말을 안 해줘요 잘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도움을 드리지만 본인이 빨리 죽고 싶고 그냥 이 세상에 안 살고 싶은데 제가 왜 그런 분들한테 뭐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 여기까지 하고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도 최근에 한번 사갖고 쭉 읽고 있는데 좋은 얘기가 많고 뭐 노아의 생물학 분자생물학적 원인에 대하여라는 책도 이분은 이제 오상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것도 보고 있는데 뭐 나왔어요 젊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노아의 역전이 현상 일어나고 이런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또 뭐 특정 약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데 뭐 가장 이제 심장 건강이 중요하지 않나 뭐 많이 말씀드린 뭐 메가도스 할 때 비타민 C도 좋겠지만 뭐 비타민 D도 그리고 뭐 징크 아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해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좋고 근데 이거와 아울러 우리가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정신까지 건강하다 이렇게는 또 볼 수가 없는 것이 또 뭐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오면 또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죠 어떤 뭐 코끼리방이라고 차코방이라고 만들었는데 오늘도 이제 뭐 배당금이 나오는 4%, 5%, 6% 받는 거 꼬박꼬박 다 나가고 있고 지급이 되고 있고 저도 자산이 증식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 좀 좋으신 분들 그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 처먹는 인간들은 솔직히 좀 빨리 죽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갈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오고 싶어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제가 또 웬만한 주된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셔서 건강을 도모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 늙을 수 있을까 일단 사람의 눈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늙는 방법 중에는 어린이의 피를 수혈을 해갖고 젊어지는 미국에서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음모론으로 들리는 아드레노크롬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약이지만 마약의 일종이지만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인간이 인간을 소비를 하면서 젊어진다 그것은 이제 뭐 랩틸리언이라고 일명 말하는 전 있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갖고 인간이 인간을 취해서 젊어지려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딱 봐도 저 사람 정말 어려 보인다 저 사람 참 젊고 건강하고 생기가 넘쳐 보인다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이제 뭐 5G를 막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해갖고 어떤 결과물을 좀 도출해 냈고요 그리고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제 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제가 좀 닥터세비 자료를 어떻게 또 알게 돼갖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 자료 동양의학 서양의학 각종 이제 짬뽕이 되면서 야 이거다 이런 거를 이제 발휘를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알릴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지만 나 자신은 최소한 암에 안 걸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또 깨우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시 59분이네요 persuad 아멘